자, 1, 2, 3, 4, 5, 5위까지 일단 시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2018년 2월 19일 방송 대임주 회장 이수열,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앞쪽을 보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네, 또, 자, 이주영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구구영사지 기기 마루톤드의 종로 카프코스 여자 2위, 이주영. 1시간 27분 57초, 네, 이하동분입니다.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구구영사지 기기 마루톤드의 종로 카프코스 3위, 강미, 예, 1시간 31분. 네, 축하합니다. 이하동분입니다. 전달해주십시오. 청하리 키씨, 청하리빵이! 예, 청하, 강함이! 헉 으, 헉, 헉, 헉. ей, 헉, 헉,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